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눌렀느냐? 강림대군이 금일 제물포에 도착한다 합니다 놈들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당십시오 야구? 눈이 변하고 송곳니가 뒀습니다 소자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아니되옵니다 전하 조용히 돌아가시지요 그래야만 내 살려는 뒤를 들어오니 이번에도 당신네들 뜻대로 될 거란 착각은 마시오 여기를 막지 못하는 끝장이다 나를 따를 것인가? 땅을 묻힐 것인가? 각 Divine 해석에 도착하니 그룹의 전투 그룹의 전투 감사합니다.